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바이러스는 왕관 모양의 돌기 때문에 라틴어로 왕관을 뜻하는 코로나 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수백 명이 사망한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와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이번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종인데요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최대 14일로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그리고 폐렴 증상을 일으킵니다 그렇군요. 1월 30일 기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12월 8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감염 환자가 나온 뒤 앞서 2003년 발생한 사스는 약 9개월 동안 5,300여 명의 확진자를 낳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 달 만에 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의심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본과 태국 등 아시아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 독일 그리고 아랍 에밀리이트까지 국경을 넘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렇게 사태가 확산되는 동안 중국 당국은 뭘 했습니까? 사스 때처럼 중국 당국이 뒤늦게 정보를 공개해서 사태가 더 악화됐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2003년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사스 때 중국 정부는 감염 정보를 트러마가 확산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도 사스 사태의 악몽이 재현됐다는 평가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중국 정부 어떻게 대응했나요? 지난해 12월 8일 중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 환자가 발생했는데요 확진자가 속출해도 축소 은폐했고 1월 18일부터 확진자 수를 통합 발표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전망지로 추정한 화난 수산물 도매 시장도 2주가 지난 후에 폐쇄했고 한 달이 지난 1월 23일에야 우한 봉쇄 조치를 취했는데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우한이 봉쇄되기 직전까지 500만 명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400여 명이 입국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그렇군요 무증상자들도 입국 검역대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큰일이군요 사스나 메르스와 비교하면 신종 코로나의 전파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력을 수치로 나타낸 예비재생산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전염력을 수치로 나타낸 건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수치가 1.4에서 2.5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4명인 사스보다 낮고 0.9명인 메르스보다 높은데요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는 사스보다 교활하다고 말합니다 증세가 뚜렷해서 격리가 쉬운 사스와 달리 환자 간별이 힘들어 확산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박 기자, 그렇다면 이 신종 코로나의 치사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은 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메르스가 34%로 가장 높고 사스는 9.6%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추정만 할 수 있는데 3% 안팎입니다 네, 김성훈 기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보다 증세 간별이 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잠복기의 전염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언급이 있고 무증상자들이 입국 심사다를 통과했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전파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중국 보건당국과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복 기간이나 무증상 감염자를 통해서도 퍼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감염이 나타나는 것으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더 분석을 해야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론상으로는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전망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다 보니까 세계보건기구 수장이 중국으로 날아갔어요? 중국에 가서 정보 공개와 공개 대응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 초미의 관심사는 결국 대유행 그리고 최대 고비가 언제냐 이 부분일 텐데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다시 말해 대유행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독일 괴팅갠드 연구팀은 신종 코로나가 사스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가정 속에 첫 발병일로부터 90일 뒤인 3월쯤 맹위를 떨치고 4월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5월쯤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 기자, 이 진앙지인 중국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사스 방역을 진두지휘했던 한 중국 의료진은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바이러스 확산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를 바이러스 확산기로 보고 최대 14일인 잠복기를 감안한 건데요 이 밖에 또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홍콩대 전염병역학통제센터는 우한에 인접한 충칭을 시작으로 베이징과 상하이까지 급속히 확산돼 4, 5월에 절정에 달한 뒤 6, 7월에 약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대유행의 시점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지역사회까지 확산됐을 때를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두 대륙 이상에서 각 국가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되면 대유행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유럽이나 북미 이런 대륙에서 지역사회 확산이 된다면 대유행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2차 감염, 지역사회 확산, 이 부분을 막아야 할 텐데요 벌써 이 공포감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인 거부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중국 내에서도 우한 시민들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시 인접마을에서는 소총을 든 사람들이 경계를 서며 우한 시민들의 진입을 막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북한과 몽골은 아예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고 필리핀은 중국인 관광객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노 재팬을 패러디한 노 차이나 운동이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일부 식당이나 호텔과 병원에서도 중국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군요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으로 중국인 입국 거부 청원 운동 이런 부분이 일고 있는데 시위 움직임까지 겹쳐지고 있어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중국 대사관 앞에서는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를 축구하는 시위가 이어졌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는 1월 30일 기준 59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사스나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중국이나 중동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두 막지는 않았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거론하고 있지만 전국 전문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국경을 막게 되거나 입국을 거절하게 되면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거든요 환자들이 숨어 들어가서 지역사회 내에서 아예 확인이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현재는 실행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규칙에 질병 확산을 막더라도 국가 간 이동을 불필요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 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입국 금지, 자칫하면 외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가운데 중국 시진핑 주석,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폐쇄된 우한은 유령 도시로 변했고 병원마다 환자들도 넘치지만 의약품과 의료진이 부족해 속수무책인 상황인데요 봉쇄에 지친 우한 시민들이 아파트 창문을 열고 서로를 격려하는 짠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종 코로나를 악마라고 부르면서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科学 방지, 진전 시선 우리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의료진 6천여 명을 우한으로 집결시키고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연심 기자, 이 세계 각국, 이 자국민의 우한 탈출을 본격화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이 자국민 수송 전 세계를 우한에 급파했는데요 러시아,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도 자국민 철수 작업에 나섰고요 우리 정부도 전 세계를 투입해 우한 교민 가운데 무증상자를 우선 이송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있는 공무원 교육시설에 2주간 격리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성훈 기자, 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공포, 최대 관심사는 백신 개발이 될 텐데요 언제쯤 백신 개발이 완료될 수 있을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특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서 치료 백신 개발도 더딘 상황입니다 미국과 호주에서 백신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홍콩 대연구팀이 확진자로부터 추출한 바이러스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지만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그렇군요 임상실험과 최종 개발까지 최소한 수개열에서 1년까지 시간이 걸리고 어렵게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변이하면 효과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기대는 하지 않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스나 메르스도 아직 예방 백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손 씻기나 기침 예절 같은 개인 위생과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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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